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와디즈 펀딩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어요. 이 와디즈에서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는 상품페이지나 이런 기획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있어요. 그냥 스마트스토어에 우리가 개인 판매자가 올린 것보다 더 신경쓴 왜냐하면 그 투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에 한번 살펴볼게요.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던 거랑 조금 접목하면서 바로 그냥 와디즈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이는 실시간 랭킹으로 바로 보겠습니다. 이런 움짤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도입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.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내가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? 남들이 이렇게 남겼네? 평점이랑 실제로 이렇게 좋은 그런 내용들은 강조했죠. 이러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좀 더 신뢰할 수 있어요. 우리도 쿠팡이나 일반적인 제품 찾을 때 후기 먼저 찾는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짠! 이렇게 움짤! 이 움짤을 하게 되면 내가 피부에 화장품을 고를 때는 직접 바르고 체험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발랐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쫀쫀하고 끈적임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좀 더 나타내주면 피부 표현을 나타내주면 고객이 봤을 때 살 확률이 높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사용 전과 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. 이 제품 어떠냐. 그리고 이 제품의 강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.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움짤을 썼죠.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떤 느낌인지 직접 만치진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보므로써 적당히 좀 느껴져요. 짠! 이거 보세요. 방패 세럼을 바른 부위와 안 바른 부위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바르고 잼을 구웠는데 식빵에 이렇게 구웠는데 촉촉해요. 이렇게. 안 바른 부위는 이미 건조하고 빠삭빠삭해졌는데 얘는 여전히 촉촉하다는 걸 이 식빵을 통해서 아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다. 진짜 얼마나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기는 후기를 좀 더 강조했어요. 실제 다른 고객들이 어떻게 발랐는지 그리고 발랐을 때 좋았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봤을 때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경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죠. 여기는 대부분 이제 후기성 위주로 남겼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의문을 한 번 더 아 오늘따라 진짜 피부가 아 저 고칠게 느껴지네. 이런 식으로 뭔가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아 내 피부한테 괜찮아? 내가 발라도 괜찮은 걸까? 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좀 더 전문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성분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상세 설명을 다시 한 번 했고요. 실제 이 연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진짜 이 제비즈라는 자료 제비즈라는 이게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성분이 좋고 모유나 오리, 달걀 노른자보다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. 씨알살 함유량이 정말 좋다.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포인트들 이렇게 안전하다, 특허받았다 약간 이런 인증, 특허받은 인증에 대한 내용들 있으면 좀 더 고객에게 신뢰도를 업할 수 있죠. 와, 운짜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볼거리가 풍성한 것 같아요. 지금 한참을 스크롤 내렸는데도 아직 반 정도 남았어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파헤치면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펀딩 어떻게 기획하고 꾸면나를 이렇게 봐주세요. 계속 운짜이 진짜 많으니까 볼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여전히 촉촉하다. 방팩크림을 바른 쪽은 48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수분이 유지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다시 한 번 더 후기를 남기고 계속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들의 인터뷰와 사진을 넣음으로써 아, 얼굴을 걸고 하는구나. 정말 이름을 걸고 하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죠, 이런 걸 보면. 아, 정말 테스트를 많이 했구나. 또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도 고객의 행동을 바로 유도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정수량으로 세일한다. 마지막에 넣어줬죠.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훑고 정말 옴질도 받고 전문가가 제대로 개발을 했구나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된다. 근데 바로 이런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한정수량 아, 지금 이 기간에만 내가 5만 8천 원에 살 수 있구나. 역시나 7일분 체험까지 주는구나.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프로모션에 고객들은 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FA 귤럼으로써 유통기한이나 향 그리고 세라미향이 좀 적은 건 아닌가?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? 내가 약간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찝어서 이렇게 남겨준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고객이 또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.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게 진짜 이런 그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기획했는지 관련된 제품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이상 한 번 보시면 조금 그 기획이나 흐름 같은 게 파악이 되실 거예요.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저는 와디즈 같아요. 그 어떠한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기획했어요. 아 이렇게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요. 바로 그 후기나 이런 거 없이도 아 정말 이 스푼이면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아기가 실제로 이렇게 먹는 사진을 넣어모로써 와 이유식 스푼인데 진짜 귀엽다.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구경해보세요. 저도 많이 보려고 하는데 막상 제가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어떤 부분을 넣어야겠다 빼야되겠다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생긴 것 같아요. 포크는 또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콕콕콕 찔러도 괜찮네 다치지 않네 특히 음식을 입에 넣는 시간이 있을 때 애들한테 혹시 콕 찔르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되고요. 이렇게 역시나 옴 자를 제가 많이 넣으면 좋다고 했잖아요.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넣고 역시나 시험 성적서 시각화된 자료로 안정성 특허받은 거 인증받은 거를 통해서 좀 더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. 칼라감 또 굉장히 파스텔톤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. 당장 와디즈로 들어가서 상품 페이지를 열심히 분석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